결국 하니까 되네. 그냥 그 이게 다 기록이 남잖아. 경량식 돈까스. 이렇게 떠올라 그냥. 그게 그리 부러웠어. 소스 찍어서 먹여주고. 이야 그게 그때도 용기는 있었던 같아. 내 스타일이다. 나랑 사귀자. 그래서 그러면 하루는 시간을 다오.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좋다. 그러면 내일 12시에 만나자. 싫든 좋든 나와서 얘기해다오. 하고 합의하고 헤어진 거거든. 그런데 안 나타난 거야. 아까 그것도 뭐예요? 맥알이.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들어왔던 그때의 허리크 허둥이는 맥을 못 추는 어떤 맥알이 없어. 그래서 그냥 보고 싶고 걱정되고 억울하고 그런 이성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. 아 이성. 팔이 무슨 아령 들고 뛰는. 경지받아. 진짜 형 날고 싶은 사람한테 마라톤은 아닌 것 같아. 형 난 날고 싶은 사람이야. 항상 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고 있는 꿈. 슈퍼맨이 되고 싶은. 뭔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꿈에 대한 것들은 좀. 그렇게 꾸고. 그치 못하겠어? 못 긋겠어? 응.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근데. 일단 저기 쭉 가면 안 해. 계속 앞으로 가? 응. 힘들지 내려놔요. 조심해 조심. 다리 괜찮아? 응. 어어어. 줘봐. 우와! 줘봐. 이거 날고 싶다는 게 이거야? 이걸 피우고 싶다는 거야?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 거를 찾아본 거예요, 내가. 가사가 나오겠니? 떨었을 때 느낌이 뭔가 있겠지, 떴을 때 쫙 뜬다는 느낌이야. 형 얼굴에 피 안 통하는 거 같은데. 형 얼굴에 피 안 통하는 거 아니야? 너 아이언맨 같아 아이언맨 이거 쓰면. 와 멋있겠다. 두 명이 있습니다. 두 명이 있습니다. 두 명이 있습니다. 처음이야 두 명이 있습니다. 동료 강아지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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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왜 안 나와? 왜 안 나와? 왜 안 나와? ㅋㅋ 앗 뱅을 좋아하네 이거를 해서 이걸 하면서 해서 딸비물데 자, 가부둘